자먼 5장 내 아들아,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.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, 아들들아,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.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. 두렵건대,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. 두렵건대,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. 두렵건대,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, 내 육체가 쇄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.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.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.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.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.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.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.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.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려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. 대저 사람의 길은 여와의 눈앞에 이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.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. 아름다운 암시